무상증자 전성 시대입니다. 기업들이 통 큰 무상증자에 나서며 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문제는 단기 변동성 확대를 번지며 급등락이 연출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상증자가 상한가로 가는 티켓이라는 공식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조강 IRI, 노터스, 공고우먼 등 최근 무상증자 소식을 전한 기업들의 주가는 곧바로 상한가로 치솟았습니다. 기존 무상증자와는 달리 그 규모가 커졌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적게는 한 주당 5주, 많게는 한 주당 8주의 무상증자를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단기 변동성 확대에 주가 널뛰기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에 상한가로 직행한 조강 IRI는 오늘도 23.47% 급등했습니다. 이틀 연속 상한가 행진을 이어가던 공고우먼은 1.97%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반면 6연상을 달성한 노터스는 고점 대비 64%가 넘게 빠졌습니다. 무상증자 가능성이 부각되며 전이 상한가로 직행한 조선선재도 오늘 22% 급락하며 전일의 상승분을 다 뱉어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추경 매수는 자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주 입장에선 공짜 주식을 받을 수 있고 유통 주식수가 늘면서 거래가 활발해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실상 기업의 기초 체력과는 무관한 이벤트인 만큼 기업 가치가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무상증자라는 키워드가 아닌 해당 기업의 실적과 업황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